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 잘못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면서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 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협력을 요청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정 전 장관은 우리는 중간만 따라가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기조와 관련해 대미 압박에 주력하기 위해 앞으로 남북관계를 당분간 닫아놓을 것이라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는 10월까지 압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자문단 역할을 한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